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고인이 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장례 절차를 두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박 지장을 고소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